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. 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, 오른쪽. 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, 오른쪽. 자, 가운데 보고 핫하자, 하트. 자, 보라틀 부탁드려요, 보라틀. 자, 우리 오빠 팀 할까요, 오빠 팀. 자, 제로맨지로 이거 포인트하고 동작 좀 보여주세요. 자, 어제 수능 끝났잖아요. 수험생들한테 응원 메시지 하고 파이팅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